제가 그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뻐꾸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그 알을 자고새의 진짜 알을 다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걸 봤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너무 이상하더라고요. 그 뻐꾸기의 본능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. 네, 자기도 눈도 안 떴으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그 자고새의 알을 등에 업어서 막 밀쳐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. 참 우리 속에 우리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자고새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됐었습니다. 그 사무엘 하하의 13장에 보면 암론이 나오는데요. 암론에게 이제 아주 친한 친구 연화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연화답은 심히 강교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연화답이 암론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암론이 다말로 말미암아 심화가 되어져서 병들었을 때 상사병이죠. 쉽게 말하면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연화답이 찾아와서 친구의 일에 그 사정을 듣고는 연화답이 생각을 넣어줍니다. 너 병든 채 하고 누워있다가 너 아버지가 오면 다말를 내게 드려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먹이게 해달라고 해. 그때 너가 다마를 동침하면 되잖아.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. 그 결과 암론의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암론을 생각하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. 암론은 진짜 이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. 다윗이요. 그 믿음의 사람인 다윗 왕이 자기의 바로 아버지였고요. 자기는 바로 그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또 첫째 아들이었고요. 또 왕자였고요.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너무나도 존귀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연화답의 생각을 품는 순간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맞잖아요. 나중에 압살롬에게 칼을 맞아서 죽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. 네. 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론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.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네요. 네.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 이 교회 안에 지내면서 내 마음인 것처럼 품고 있었던 이 오름 참 오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. 이 자고새를 생각하니까 네. 야 내가 이 자고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. 네. 어떤 오름을 갖고 계셨는지요? 저는 사역자이니까 사역자의 세계 속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보다도 내가 맞다.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교회를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위의 사역자인들이 너 아니야. 너 스스로 너 혼자 너 열심 속에 있어. 너 방법 너 마음 틀렸어? 했을 때 나 틀리지 않았어. 이런 오름이 이제 강하게 있어서 나를 믿는 마음 가론 유다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연화답이 암론에게 넣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 생각인 것처럼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어리석고 이 자고새라 가는 그 길을 내가 이제까지 왔던 마음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. 네.